이원의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음악 캠프 공유. 한재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음악 캠프 오늘의 테마는요.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벌써 봄이 왔어요? 벌써 며칠 전에 입순이 지났잖아요. 아 입순. 역시 공유 씨는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절기를 따지시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공유 씨의 의상이 완전 봄이에요. 봄. 그러고 보니까 한재 씨의 의상도 너무 예뻐요. 엘레강스하고요. 봄이 아니라 여름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착각이 좀 급해요. 오늘 음캠에는 봄을 전령사로 변신한 스타들이 봄이 오는 소리를 전해드릴 거고요. 음악 캠프 선정 2월의 신인 후보 3팀 보게 됩니다. 가요계가 주목하고 있는 음악 캠프 2월의 신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 1위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이번 주 1위 후보입니다. 지난주 1위죠. MC 더 맥스. 그리고 새롭게 1위에 도전하는 이수영입니다. 4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MC 더 맥스의 아성에 이수영 씨가 강화문 연과로 새롭게 도전합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4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MC 더 맥스의 노래부터 들어봅니다. 사랑해. 사랑해.